아 잡았니? 저기 니마? 이거 못잡아? 오케이 어? 아 칼리스타공 칼리공 잊고 있었네 이러면 공격권이 없는데 어우 나이스 여기 그 뭐야 골드카드는 어디갔죠? 그냥 잡으러 온건가? 아 야 2판 이기려면 내가 커야되는데 와 야 노필아 최고다 뭐야 노필? 뭐야 아 그라가 쓰고 아, 이 엔투 왜 이래 나이스 아씨 먹자 야 이거 칼리 멘탈 나갔다 어? 아 배치기 아니었다면 잡았을텐데 이 정도 싸움이면 내부분일 확실하게 이러는거 같으니까 내부분일은 확실하게 이러는거 같습니다 쟤네 이거 막 플쓰면서 막 들어오네 에잏 에잏 거기앉아 에잏 미시나 음파 맞춰야지 에잏 에잏 얼씨구 아 용인아 먹자 어? 죽어요 아니 리즌 뭔가 왜 이렇게 철양하냐? 이겼는데 불쌍하네 이대로 더 안죽고만 성장하면은 루션보다는 익명력을 펼칠 수 있어요 루션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안좋아지거든요 저는 좋아지는데 어? 나이스 어 다행이다 아니 이게 그 요우모 딸랑 하나 들고 있으니까 딜이 안나오네 아 나 마나몬에 사야되는데 이걸 풀러버렸네 아오 야야야야 야 이거 클레드 궁 어디다 쓴거야? 아 불안한데 아 야 오 야야야야 미친놈이네 그냥 오셨죠 요우모 활용 새충척 오는것 같다 야 이키고 뭐야 요우모 키고 달리면 된다 얘들아 밀어 그냥 밀자 오 여 딜이 왜이래 아 죽었다 이러나 아이씨 호우 야 이러면 끊었다 이러면 끝났다 오 얘 이거는 좀 무섭네 그지이이.... 고생들 나 피즈 나 잡을... 아니 나 못잡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